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9월 평가원을 딱 시험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시험지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의 반응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번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우리의 평가원의 시험지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커서 선생님이 유례 없이 거의 9월 정도 돼서 이렇게 개념을 총정리해주는 그리고 또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노출해 가면서 하는 강좌를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의 메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는 러닝메이트인데요. 학생들이 지금쯤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그러나 살짝 잊어버렸거나 또는 구석구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지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선생님이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정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그래프라든지 자료 문제로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출제자의 마음으로 여기다 함정을 넣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시험지 이번에 9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도 하고 인터넷 강의로 해도 학생들이 9월 평가원 시험 안에서 온통 머릿속으로는 킬러 파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낼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좌 역시나 여름쯤 되면 킬더킬이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낸다던가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그런 형태의 문제 강좌로 쭉 같이 함께 달려나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여러분 이번에도 느꼈겠지만 모든 시험에서의 기선제압은 앞부분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입니다. 앞부분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1번부터 10번, 11번 절반 정도에 있었던 개념형 문제 비유전 문제 이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시간이 좀 넉넉해야 다른 형태, 색다른 형태로 나온 유전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멘탈을 부여잡고 접근하고 내가 그동안 싸워했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유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념을 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즉각적으로 정리정돈,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가지게 되는 함정에 대한 경험치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결국 그 시험지를 내가 주도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혼자 해결하면 좋지만 이게 혼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압축정리, 컴팩트하게 딱 전달을 드리고 대신 선생님이 이 앞에 초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부터 전체의 수능의 기조가 기본적으로 유전도 유전이긴 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이번에 있었던 1번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아슬아슬했던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거져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 보기문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1단원부터 총정리를 좀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가장 중요한 3단원의 신경기 호르몬 방어 이런 부분 위주로 가는데 1단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물론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눌러 담아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눌러 담아 놓게 되면 이 모든 단단한 실력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치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판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판서를 가득하게 채워줘서 이걸 그대로 적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라면 선생님이 물으면 답하고 물음에 답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잘 안 나오면 적으시고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적고 선생님도 좀 약간 아슬아슬하게 너무 취업적인 거 아닌가 싶은 부분까지 옛날이라면 꿀꺽 삼켰던 내용들도 지금은 모두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다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친구들끼리 너 이런 개념 아니? 이런 개념 아니? 이런 거를 쌤은 현장에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이 헷갈리니까 하지 말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주변에서 이렇게 묻는 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개념을 묻고 답해주고 개념을 물어보고 서로서로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체크하는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시험 직전에 들어와도 되고 그러면 시험 직전에 활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하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오가는 짬짬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텀이 있는 시간마다 마치 라디오처럼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 다음에 답을 하고 질문하면 답을 하고 답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판서 적어놓은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험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그런 이와 같은 개념 체크용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그 모든 기준은요. 일단 교과서 8종이 생각보다 아주 미세하게 좀 다릅니다. 8종을 다 여러분들이 사서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8종이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좀 없고 어떤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어떤 책에는 간단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기준에서도 약간의 미세한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그 모든 수험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 또 EBS다 보니까 EBS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근데 EBS 안에서 너무 지엽적이면서 선생님이 잘라내겠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매년 걸쳐서 계속적으로 굵직하게 나오거나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가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앞에다가 꼼꼼하게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건 판서를 잘 정리정돈할 여러분의 노트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개념을 체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초집중 선생님과 함께 초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준비 이렇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볍게 이 강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저는 바로 곧장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